16번째에요.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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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를 꿀꿀 접어봅시다 이번엔 돼지에요 돼지 선생님이 이 색깔을 줄게요 똑같은 걸로 합시다 돼지는 뒤집어서 반 펴서 나머지도 반 펴주세요 펴서 여기서 반 나머지도 반 냉장고 문처럼 만들어주세요 다했으면 여기서도 반 접은 상태에서 반이에요 나머지도 반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접었던 두개만 열어주세요 강름놔 펄 통 양파 양파 스타뱅 생크림 남을 네판 biography 이렇게 4개를 다 접었죠 그 다음에 펴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살짝 벌려서 방금 접었던 삼각형을 향해서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삼각형을 만들었던 것을 펴서 삼각형 나머지 4개도 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이해가 안가시면 다시 봐주세요 방금 접었던 이 삼각형의 이 선대로 펴서 이렇게 삼각형 자 이해가시죠? 자 여기도 방금 전에 접었던 걸 펴서 이렇게 삼각형 4개의 큰 삼각형이 완성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자 큰 면이 내 배꼽에 오게 이렇게 마른 무로 놔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날개가 나오죠? 이쪽으로 끝으로 펴주세요 펴주세요 펴서 자 여기서 내려서 다리 하나 만들고 이쪽도 다리 하나 만들고 자 이쪽에는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직각으로 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애가 꼬리예요 꼬리는 이렇게 바깥으로 한번 쉬어 꼬리 완성됐어요 자 꾹꾹 됐죠? 이쪽이 이제 입이에요 이쪽은 자 한번 살짝 펴볼까요? 살짝 펴서 눌러 누르면 네모가 나와요 좀 작게 작은 네모가 나왔죠? 여기가 입이에요 자 색칠을 올게요 이제 작은 네모예요 꼬랑지 아리미 것도 완성 자 그러면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아리미 재밌었나요? 네 우리 다현이도 재밌었겠죠?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 Season at 가자 iyli 찾아또 엇 monaster acked esp wp оде cabeça skinny ladder